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들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짜인게 무서워 나 잊혔지가 두른다 395월 1년 내내 방어하는 내 응원해준 자기를 잡은 제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드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그녀가 떠나간다는 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만져만 비켜버리는 가락같은 사람 심장에 여러분도 최고였던 사람 그래 일본이 초코사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초코하는 저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물을 닦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대박이다 나 되게 미쳤다 와